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 게 지금 내 식구인데 장녀가 있고 차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차녀가 눈에 띄어요 이 사주가 이 사주가 지금 사주를 받아 보니까 이 아이는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음할 때 나온 아이거든 그러니까 새벽역이나 아침 일찍 나온다거나 아니면 밤늦게 나온다거나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아이 사주가 왜 눈에 띄어오냐면 몸이 불편하다 그러거든 팔다리 몸 행동 운신이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스스로 자유롭게 내가 거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1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기 상태가 지금 어떻죠 둘째 아이가 아직 말은 못하고 이제 조금씩 발달은 되는데 이제 말은 잘 안 되죠 아직 행동은 어때요? 손 쓰는 것도 잘 안 되고 손 쓰는 것도 잘 안 되고 움직이기는 해요 화장실 혼자 왔다 갔다 갔다 오기는 해요? 다 하는데 속은육이 안 돼서 스스로 밥 먹고 이게 잘 안 돼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태어난 지 한 7개월부터 안 좋아지면서 경기하면서 이제 퇴행도 되고 못 걷고 했는데 한 6, 7살 좀 돼서 재활도 하고 해서 걷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양가 집안에서 산을 움직이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몇 자리? 있어요 있죠 저희 신랑 신랑 쪽에 그게 언제예요? 한 4, 5년대 코로나 전인데 한 근데 그게 처음 아닐 텐데요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처음이었는 것 같아요 시집 오고 나서 처음? 예 그전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 집에서는요? 저희는 없어요 본인의 집에서는요? 저희 엄마 그냥 납골당에 계셔가지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둘째 아이 태어날 시점 임신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4살까지 이렇게 바라보면 임신해서 4살까지 이 상간에 상인하신 분은요? 상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 싶은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아버님 같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기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아마 3살 됐지 싶은데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조금씩 소위가 좋아진 것도 있어요 저는요 이 친구가 사주가 좀 특별해요 남다른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낳을 때 낳을 때 분명히 얘는 삼벌전을 안고 나왔어요 이 사주가 근데 그게 얘가 외가의 삼벌전인지 친가의 삼벌전인지 삼벌전을 안고 나왔고요 저는 느낌상은 외가 친가가 양쪽에 다 보입니다 외가 친가가 양쪽에 다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본인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따님이 조금씩 캐차가 되는 걸로 느껴져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탈이 그러니까 지금 4, 5년 전에 한 번 또 산을 건드리신 일이 있잖아요 시댁에서 오히려 그게 잘 풀린 케이스예요 오히려 그게 잘 풀린 케이스예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건드린 바가 있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먼저 건드린 바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따님도 그 영향을 태어나면서 받으셨고 그렇다고 아니 지금 장녀가 있고 사녀가 있는데 얘네가 연년생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습니까? 네 사주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상을 감고 나왔기 때문에 조상의 어떠한 소식통이에요 그런데 첫째 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첫 번째 산을 움직이고 나서 아버님이 몸을 조금 건강상에 아버님 서열의 형제분들이 건강상에 병환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산을 움직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모시고 살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좀 계속 있으셨다 지병이 계속 있으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병으로 가시는데 그 지병이 발발이 되실 쯤에 분명히 먼저 가신 형제분이 또 있었을 거다 아버님 형제분이 거기 아버님 바로 밑에 그런데 그게 산탈을 지금 본인이 시집 와서 본인이 시집 와서 지금 연년생으로 낳고 둘째 아이 세 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시집 와서는 처음 얼마 전에 산을 건드린 게 처음이겠지만 본인 시집 오기 전에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또 밑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먼저 만진 산탈이 있어요 먼저 건드렸던 산탈이 있어 그로 인해서 한 분은 돌아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한 분은 돌아가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아버님 역시도 그때부터 지병을 그러니까 시집 올 때부터 아버님이 건강에 안 좋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 전에 산을 건드리시면서 병이 확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전적으로 손재를 크게 있는 집안의 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가세가 기울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집안, 내 식구 안에서는 우리 둘째 딸이 건강으로 많이 쳤기 때문에 그나마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활동에 어떠한 불안 요소는 적어졌다 이 아이가 거의 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사주가 내가 조상을 끌어안는 사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사주를 좀 심하게 맞았고 그런데 선생님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장을 했거든요 이장을 했는데 그전에는 아버님 돌아가신 영정사진 보고 막 뽀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태행되니까 기억을 못 할 건데 뽀뽀하고 막 계속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그 이상하고 또 갔는데 형님 집에 갔는데 영정사진이 있는데 그걸 안 보더라고요 피하고 그런 사람은 왜 그런지 아직도 식구들이 그 얘기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따님 지금 말씀하신 그 따님이 조상의 기운을 너무 많이 감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행동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분도 왔다 가고 저분도 왔다 가고 이분도 왔다 가고 저분도 왔다 가는데 이 아기가 낳아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이 상상이 지금 사자가 드리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한 2년간은 죽을 똥 살 똥 죽을 똥 살 똥 곧 죽을 사람처럼 2년간은 있다가 돌아가시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얘가 3살 때 돌아가셨지만 누군가 잡아가려고 한 사자는 2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아기 삼신이 막 태어나서 깨끗한 삼신이 사자랑 딱 부딪히면서 아기가 경기, 지진, 주파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의료라는 게 너무 좋아져서 의료의 힘으로 사자가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 집집마다 커요 근데 이 친구나 아버님이나 둘 다 사자의 영향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아기가 영정사진을 보고 빡까빡고 눕고 막 좋아라고 기억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장을 하고 나니까 태도가 확 변하는 것은 너무 변해요 갑자기 변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 아기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이 아이의 병세의 호전과 악화는 본인이 노력해서 재활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좋아지는 듯 보이나 갑자기 또 조상의 병구가 생기면 뭔 짓을 해도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무 짓도 안 해도 누군가 조상에 돌아가신 분 중에 누군가 얘를 받들어주면 아무 짓도 안 해도 재활을 다니지 않아도 얘는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조상에 대해서는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재활이나 어떠한 의료적인 거, 교육적인 거 이런 부분으로 우리 둘째 따님을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사실상은 누군가 또 무언가 상이 날 일이 있잖아 조만간에 또 상이 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묘자를 잘못 썼다든가 이러면 잘 풀려가다가도 또 아이가 흔들려요 그래서 어딘가 공부 많이 하시고 마음 좋은 분하고 연을 해서 이 아이를 그 집에 팔아주셔야 돼요 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운적으로 우선은 조상의 가물로 태어난 건 너무 역력하고 너무 그 기운이 커요 애기가 그래서 조상의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아예 나아가는 방향성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 집안은 무조건 이사합니다 언제쯤? 이 집안은 무조건 이사하는데 올 가을부터 내가 이사에 대한 어떠한 그런 욕구 적극성이 커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음력으로 9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내년 상간 내년 가을 안에 그러니까 만 1년 안에는 이분들은 무조건 이사를 할 수다 왜냐하면 다 삼재예요 네 식구가 다 지금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삼재지만 나머지 세 분은 들어오는 삼재예요 들어오는 삼재수에 있고요 그러다가 지금 본인이죠 본인이 내년의 25년도에는요 돈이 나가든지 아니면 맘고생을 심하게 하실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7월일에 생일을 갖고 계시는데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이 인사신이라고 해서 내 월궁에 형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내가 고통스럽고 고달플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고달플 일이 생긴다 내년에는 그러니 그럴 때에는 사찰이 됐던 엄마는 좀 사찰이 됐던 신당이 됐던 신의 기운을 가까이에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까이에서 내년 한 해는 내가 들어오는 삼재이면서 월궁에 형사를 맞아 있기 때문에 나의 친인적 관계 집안 문제 또는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로 내가 마음의 고통이 조금 따를 수 있다 그거 한 가지 그리고 올 하순 늦게부터 무언가 이사의 적극성을 띄기 시작을 해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 왜 이렇게 폭을 길게 잡습니까 부동산이 요즘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야 부동산이 내가 요즘에 거래가 많다라고 하면 내년 봄에 이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거래가 쉽지가 않다 보니 내년을 길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년도가 나아 우리한테는 이동운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사가 매매가 쉽지 않은 형국이라 매매만 평소 같다라면 3, 4월이면 이사합니다 올가을부터 나한테는 이사에 대한 적극성이 발휘가 돼서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내년 가을까지도 염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내가 이사를 옮길 수 있겠다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신가요 그 근처에서 세 번 있어요 층수가 높지 않아요? 네 6층 높지 않아요 아 4층 높지 않은데 북쪽 방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북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그리고 올해 이사를 생각하는 거라면 올해 방향이 있고 내년에 이사를 생각하는 거라면 내년에 방향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먼저 팔고 나서 이사를 할 때 그 시점의 방향을 보시는 게 맞아요 맞고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좀 지속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엄마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내가 약간 삐지는 면도 있어요 왜? 다 드러내지 않거든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보단 소극적인 아이다 그런데 뭘 날아주면 이 아이는 뒤끝이 길다 꽁한다 그게 쌓이면 상처가 된다 그래서 얘가 말 않고 있거나 조금 삐졌다고 할 때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되고요 나름 박탈감이 있어요 동생에 대한 피해 심리가 조금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둘째 아이를 재활치료를 한다고 해도 지금 사실은 첫째 아이가 마음이 닫혀있는 상황을 엄마가 알까 모르겠어 마음이 아프다고 뭔가 모르게 박탈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적인 치료가 조금 더 겸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형편이 아주 안 되실 걸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꼭 우리가 지금 이제 14살이면 구경수만 신경을 쓰잖아 그런데 얘한테는 뭔가 악기 하나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림이 됐던 악기가 됐던 그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15세에 16세에 17세에 엄마 사춘기 너무 심하게 알아요 삼재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소극적인 게 친구 간에서 부딪힘이 생겨날 거거든요 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엄마 악기 하나쯤 다루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요 우리 대주는 바람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에 충실하고 새끼들 잘 챙기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주가 그렇게 게을 저기 뭐야 활동성이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좀 게으른 면이 있어요 내 할 일만 딱 하고 나면 널부러져 있는 그런 친구에요 그래도 뭐 그거 말고는 크게 언행이 나쁘진 않으니까 처자식 나 몰라라 벌이를 안 가져오진 않으니까 그런 대로 이만하면 사조 잘 맞춰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부모의 덕이 없으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유산을 크게 받을 것도 없다 사실 시댁에서 그런데 다 고만고만한데 우리 둘째 사녀 얘가 조상의 가물을 너무 심하게 낙타고 난 사조인데다가 태어날 쯤에 아무리 얘가 3살 때 할아버지가 상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자는 얘 태어난 해에 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니 아버지는 2년 동안 죽네 사네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고비고비를 넘기다가 3살에 죽었을 뿐 이미 상무는 얘가 태어난 해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맞아버리면서 아이가 경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 너무 깨끗할 때에 사주가 조상을 감기다고 하니까 사람의 형상 구실을 다 못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조상이 먼저 들이쳐서 말도 느려 행동도 느려 그런데 이 아이가 캐차가 되는 듯하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장 아픈 손가락이면서 신경이 쓰이는 아이지만 이 아이가 정말 잘 되려고 하면 물리치료보다도 조상을 받들면서 아이의 가물을 눌러줄 때 그럴 때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사 준비 잘 하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